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괴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괴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성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범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데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랫사람 후세가 옷을 짓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한글자막 by 박진주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에 오르는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피난길에 시바라는 사울의 종이 찾아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 된 사람인데요 굉장히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 다윗이 순간적으로 감동했을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주인을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인 무비보셋이 어디 있니 물어보니까 모함을 시작하는 거죠 무비보셋이 다윗이 피난간 것을 보고 사울의 나라가 재건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시바의 거짓말이 발각이 되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사람이 나타나는데 시무이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돈과 권력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지만 그게 없어질 때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돈과 권력이 없어져 봐야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막대기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이 시무이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이 시무이가 와서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죠 그래서 어제까지 종이었던 자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위대장이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한가 그게 바로 이제 10절과 1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쓰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세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야려 하거든 하물며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아직은 힘이 있어요 이 순간 고개만 끄덕였으면 시무이는 죽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그 저주는 하나님이 허락한 저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죠 등 뒤에서 나를 험담하는 소리가 들릴 때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욕이 들릴 때마다 일일이 찾아가서 따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심지를 굳게 잡고 계십니까 시무이라는 인생 막대기로 나를 때리시는데 맞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귀가 있을 때 어떤 경로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살다가 누가 내 욕을 할 때 아 그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티크리스찬 같은 경우들도 사실은 도를 들어서 진리를 외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를 깨우시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2절에 혹시 여왁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왁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이 들려올 때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영성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누군가가 나를 욕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로 나를 몰아가시는 또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이것을 의연히 넘길 수 있는 것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자세를 허락하여 감사드리려고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